아 저 나무 하나가 진짜 개... 와 나무 하나 정말 완전 빡치... 어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새로운 걸 가져왔습니다 무려 드디어 마비노기 모바일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너무 운 좋게도 제가 그 모바일 게임을 이제 실제로 플레이를 해볼겁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것이 바로 마비노기 모바일이다 네 여러분들 제가 진정하시구요 자요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사실 바로 오늘 제가 가져온 컨텐츠 모바일로 마비노기 오늘의 미션 돌기 와우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저는 지금 핸드폰 원격을 이용해서 마비노기와 핸드폰을 연결했구요 요것이 바로 마비노기 모바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즉슨 마비노기 게임을 제가 이 모바일을 이용해서 오늘의 미션을 돌아보는 것을 플레이 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누르면은 터치를 누르면은 어허 움직입니다 여러분 움직여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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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 움직여 자 뭐 오늘의 미션 한번 돌아볼까요 이걸로 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의 미션 눌러볼까요 반복 탈틴이네요 새도우 위자드 퇴치네요 자 새도우 위자드 퇴치데 이거는 아 이거 혼자 돌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제가 볼때는 같이 돌면 욕먹습니다 한번 이제 먼저 탈틴으로 좀 이동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스마트 컨텐츠를 누르고 탈틴 적으면 나오죠 그렇죠 검색 상당히 느릴겁니다 하지만 이정도면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거에요 드로이드의 집으로 이동 아우 재밌네요 자 펫을 한번 소환해보겠습니다 펫을 소환 요것을 마우스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 제발요 아 우클릭이 안되네 이게 걸어가 봅시다 걸어가자 걸어가자 계속 이거 톡톡 눌러야죠 톡톡톡톡 자 캐스트 하드 로 돌아야죠 오늘은 당연히 하드로 돌아야죠 오늘은 아 씨 하드 볼 수 있을까? 돌아 봅시다 자 수락 오케이 디바인 링크 걸 도록 하겠습니다 아하하 이게 사람이 하직 이야 이게 가자 렛츠고 렛츠고 조금씩 minute 빠지는 거 같애 자 좀만 더 좀 사람의 짓이야 오케이 하하하하하 어어어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아이 시점 변경이랑 좀 시점 변경만 돼도 엄청 좋았겠다 이거 야 두 번 저 1위일째인데 벌써 파이널이 다 닿으면 어떡해 민디비 제발요 민디비 민디비 오케이 민디비 따샤아 하하하하하 아 진짜 드럽게 힘드네 이거 우와 우와 진짜 겁나 힘들어 미쳤어 아 그냥 오늘의 미션 말고 그냥 알비던전 놀기 이런거 할거겠나 내가 미쳤다가 왜 오늘의 미션 했지 이거 한 번 한 번 한 번 그렇지 어 라이프진 설마 까지맨이 와 아 진짜 진짜 힘들다 이 게임 야 제가 재밌는거 생각났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재밌는거 생각났어 재밌는거 여기다가 이거를 이거를 좀 더 붙이면 좋을거 같거든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지금 완전 재밌는거 보여드릴게요 이런걸 좀 더 딥혀줘야되요 자 이거를 아 자 이거 하하하하 난 천재다 야 대 하하하하 와 여러분 전 천재입니다 진짜 나는 최고다 여러분들 진짜 마비노미 모바일 게임이 나왔습니다 아 오케이 파이어벌 충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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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이어벌 충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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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좀 비켜 아잇 돌겠네 오케이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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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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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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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우편함 누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오미 돌아야죠 오미 오미 와 야 이거 쉽다 이렇게 하니까 아 진즉이 이렇게 할걸 제발 제발 던지자 제발 그렇지 와 드럽게 힘드네 진짜 야 다행이다 던지고 던지고 많았어 어우 팔 아파 와 팔 아우 팔모가 아프다 와 야 팔아먹어 팔아먹어 어우 갓게임이네요 그럼요 완전 갓게임이죠? 이런 게임 어디 없어요 아니 너무한거 아닙니까 야 너 비켜봐 아 비켜봐 좀 됐어 됐어 와 진짜 힘드네 팝을 날리자 팝을 날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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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날리자 아 진짜 빡치하네 이거 게임 어 아 저 나무 하나가 진짜 개 와 나무 하나 정말 완전 빡치 어우 죄송합니다 나무 하나가 사람 성질을 살살 긁네 나무 가려져가지고 똥망게임이야 이거 뭘 쏠 수가 없네 이거 아니 왜 그리로 이동하냐 이 어이가 없네 이동하지마 쏘라고 제발 파이어볼 라이어스 제발 제발 제발요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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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와 드디어 와 드럽게 진짜 개잉들다 진짜 야 됐냐 됐어? 됐냐고 필살 루이노브 노바 노바 와 와 버스룹이다 와 버스룹이다 진짜 와 와 버스룹 오늘의 미션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을까 야 한판도 오늘 지금 몇분 걸렸냐 지금 진짜 와 한시간 걸렸거든요 50분 넘었어 지금 들어온지 제한시가 있어서 끝났다 아 제발요 그립지 힘들게 하냐 진짜 와 망했다 와 와 망했다 아 침착해 침착해 아직 끝난거 아니야 아직 끝난거 아니야 오케이 침착해 오케이 침착해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역시 빠이시 답이다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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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샤 제발요 제발요 야 진짜 얘들 난리 났다 와 최악이다 최악이다 최악이야 좋아 좋아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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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에이 눌러 자동전투다 이 게임에 자동전투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에이 눌러놓고 누르면은 제가 아무것도 안해도 알아서 잘 싸웁니다 보이시죠 모바일 게임이니까 당연히 자동전투가 있지 양산 게임과 다를 바가 머니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설치하세요 마비노기 모바일 하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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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럽게 힘들었네요 와 지금 세더 위자드 한 바퀴 도왔는데 몇 분 걸리는지 아십니까 지금 85분 걸렸네요 아 너무 힘들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힘든 게임이지 와 정말 수레기들이 나오네 이렇게 고생했는데 야 집어쳐 집어쳐 할 짓이 못된다 이건 진짜 이렇게 게임하면 이제 때려채는게 이거 미친 짓입니다 이거 진짜 오늘 제가 플레이 해본 결과 절대로 핸드폰으로 던전을 돌면 안된다 와 너무 힘듭니다 죽을 뻔했습니다